전국에서 제일 먼저 특별 기복음 행사를 이렇게 갖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한 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나보다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겠다 또 금전을 내겠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으십니다. 적십자가 그 창고가 돼서 정말 다종다양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워서 동행 매력특별시설을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 동행을 몸소 실천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.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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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